경상북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했습니다. 평균 7.79% 상승해 지난해 8.44%보다 0.69%포인트 낮고, 전국 평균인 10.17%보다는 2.38%포인트 낮습니다. 도내 시군 구별로는 군위가 15.54% 올라서 가장 많이 올랐고, 울릉은 13.54%, 봉화 10.11, 의성은 9.93 차례로 나타났습니다. 경상북도는 군위와 의성은 통합신공항 추진과 군위군 대구 편입에 따른 기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또 울릉군은 울릉순환도로 개통과 크루즈 취향 등 관광산업 호재, 봉화는 백두대간수목원 부대사업 추진과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추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습니다.